좋아요 구독 유럽의 주요국 증시도 더불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국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화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스 이걸 차트를 보면 장기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제일 원하던 큰 엑시엔지 입니다 저는 똑같이 이것도 브라이언 머니 플러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브라이언 머니 플러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쵸 10 13일에 전 이렇게 가라 냈어요 아 여기서 트라인거 보인다 여기서 a b c d e가 이거 위클링이 잘 안보이지만 한번 파보세요 데일리로 그러면 a b c d e가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트라인거면 4차니까 5차로 내려간다 왜냐하면 트라인거는 항상 4차 파도에서 이루어진다 벌써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5차 파도 내려온 다음에 이제 큰 일자 사이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로 올라온 다음에 내려오는게 그래서 6월 13일 한 넉 달 전에 이렇게 넉 달에 한 석 달 반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 딱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4차 파도 처음으로 끝나고 내려오고 5차가 끝나고 1차 다음에 이제 2차가 끝나고 이제 또 내려오잖아요 엘리얼 파동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네 이 엘리얼 파동 분석을 어플라 하겠습니까 안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쵸 네 꼭 투자할 때 꼭 엘리얼 파동 쓰십시오 그 다음에 데크스 그쵸 독일 엑스에 있는 데크스 봐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나는 그때 얘기했어요 1 2 3 인데 4차가 어쩌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원해서 커질 수도 있다 딱 보니까 4차는 조금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5차로 내려온 다음에 이제 1차로 했어요 항상 시장은 1 2 3 4 5 그 다음에 조정은 abc 1 2 3 4 5 abc 그렇게 가요 딱 그렇게 심플하진 않지만 또 다른 패턴도 있고 있지만 1 2 3 4 5 abc 그래서 원이면 이게 그냥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아 임포스 3차 그러면 다음에 4차겠다 4차는 5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려온다 내려와서 오늘의 사진 이건 63일이죠 오늘의 사진 어떻게 했어요 5차 내려오고 1차 그려지고 2차 온 다음에 사실은 2차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너무 약하니까 2차는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여기서는 이렇게 단기를 볼 때는 여기서 뭐 잠깐 뭐 조정 같은 거 올 수 있지만 장기를 볼 때는 시야 이것도 s&p랑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거주 수익률 독일이죠 독일이죠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수익률이 어떻게 독일 본딜가 이렇게 올라갈까 많이 의심스럽게 해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아 드디어 당연히 내려와야지 내려오는 게 맞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러야지 그랬는데 그게 그냥 4차 파도 빨간색의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그려놨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6월 13일 3차가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5차가 뭐 더 남을 수 있다 더 올라간 다음에 근데 무조건 여기서 4차 빨간색이 그려지고 5차로 올라가야지만 라이스 사실은 항상 패턴은 1,2,3,4,5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today 1.52%에요 1.52%에서 1.92%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 내려올 때 .678%에서 그래 이게 맞는 거지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이제 우리 국거치 수익률이 내려오고 채권 가격은 뭐더라 다시 올라오고 아 이제 다시 이제 노모로 갈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4차 파도의 조정이었어요 .68 크죠? 반토망터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5차가 필요해요 5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어 파도 아시는 분은 여기서 만약에 배팅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2.13%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아직도 이게 1,2,3,4,5가 끝난지는 저도 카운트를 다시는 해봐야지만 2.13% 미국 FOMC 시장은 아직도 금리를 더 올릴 거니까 이것도 다시 따라가겠죠 그래서 내 생각은 2.13%가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클래식 엘리어 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엘리어 파도 분석을 투자할 때 좀 같이 포함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의 상승 후에 이제 abc 조정이 이제 오기 마련인데요 이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하락을 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채권 수익률 어떤 채권 수익률? 독일 독일 수익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미국 수익률도 국제 30년 수익률도 전산 한 4.5% 그러니까 단계를 볼 때는 10년 수익률도 똑같이 지금 10년 수익률은 오늘 아침에 3.912%까지 간 다음에 조금 지금 해서 아까 마저 볼 때 3.8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 넘는 그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수익률도 올라가면 당연히 이 독일 마켓도 따라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대표님 틀린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저 틀린 것도 있죠 그래서 틀린 걸 얘기하겠습니다 왜 항상 맞는 것만 가져옵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틀린 건 어떤 거냐? SK 바이오사이언스 왜 틀렸냐? 내가 카운트를 너무 빨리 했어 성격 급하게 그래서 4차 파도가 저는 러닝 플랫으로 봤는데 러닝 플랫이 아니라 이게 저 그릇 더 커진 웨이브 C에 그러니까 뭐가 더 커졌냐면 내가 이것을 라이브 차트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아니었죠 오늘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여기 봐봐요 9만 5천원이잖아요 그때는 9만 5천원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 8만 5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러면 내가 이제 라이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이전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더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했는데 네 저는 3을 여기다 놨잖아요 3을 3을 여기다 놨고 4를 여기다 놨는데 3을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진 여기에 있는 사진 이 3이 밑으로 여기 있는 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4고 이제 5가 내려오고 이게 4 그래서 15만 6천 5백 원이 올라온 게 나는 여기서 상승장이 열려서 이게 뭐 조그만 조정인 것 같은데 9만 5천원을 더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3을 둔 거를 여기다 두고 4는 여기다 두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라이브 룩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1, 2 오렌지는 좀 큰 이벤트예요 시간 좀 걸리고 사이즈도 크고 이게 좀 맞았고 여기서는 이제 1, 2, 3 여기 안에 1, 2, 3, 4, 5 프랙터 카운트가 보이고 그래서 조금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내려가서 내 생각은 한 번 더 여기 있는 저가 이게 한 8만 2천 2백 8만 2천 2백을 넘어서 조금만 1, 2, 3, 4 프랙터 이벤트가 이루어지면 저는 C파동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엘리아 파동 분석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엘리아 파동에 좀 약한 점이죠 왜냐하면 카운트가 내가 이렇게 카운트 맺고 다른 분들은 이걸 당연히 이렇게 본 전문가도 있겠죠 여기서 이걸 놓은 사람은 이렇게 놓은 사람은 이렇게 본 사람은 당연히 100% 맞았죠 왜냐하면 4차 파도 이루어지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하는 분마다 틀리지만 저도 이것을 너무 성격 급히 읽어가지고 저는 이제 끝난 줄 알고 왜냐하면 여기 이 upper channel 라인을 break하니까 저는 이 price action이 여기서 올라왔으면 이게 1이고 이제 2가 2이고 이제 3을 올라갔는데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일렀구나 그래서 3을 두고 4을 두고 5차 오렌지 색깔은 아직도 더 남아있구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올 때 좋은 곳은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그리고 코스피 봐요 코스피도 지금 아까 보여줬잖아요 코스피도 엄청 내려온 사인이라서 코스피랑 같이 매칭해가지고 만약 코스피가 이제 바름 날 때 이런 주식들은 엄청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딱 그 portfolio 없으면 자기 워치레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딱 코스피가 또 위턴할 때 사면 엄청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 관점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조금 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라든지 코스닥의 여파가 집중적으로 몰아치는 하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한글자막 by 한효정